안녕하세요. 강연의 날개입니다. 에뉴그램 강사 자격증 과정 오리엔테이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혹시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시나요? 아, 나 너무 우울해서 삶의 돌파구가 필요해요. 아, 이 과도한 스트레스 좀 쉬고 싶어요. 나 인간관계 상담 튜터, 인간관계 관련해서 좀 일을 구하고 싶어요. 요양사에 어떤 일도 관심이 있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 자격증 꼭 추천해드립니다. 에뉴그램 강사 자격증 과정. 자, 이 수업은 좀 특별합니다. 많은 에뉴그램 자격증 여러분들 취득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희 전문가 양성 윙스만의 특별성 무엇이냐고요?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딱 맞춰진 전문적인 소수 코칭의 비밀을 전수하는 수업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요. 쌍방향 수업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하시면요. 많은 인원이 좋긴 하지만 졸릴 때는 숨을 수도 있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묻어갈 수가 있지만요. 소수 코칭으로 쌍방향 줌으로 렌즈를 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가끔씩은 너무 떨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고요. 전국 어디서나 또 특별히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 줌 라이브로 서로 핵심을 나누는 실감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또 두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 시의 힐링 스터디를 통해서 평생 스터디를 제공드린다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 뿐만 아니라 MBTI, 디스크, 인간관계 모든 여러분 스터디에 녹아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간만 허락하신다면 충분히 스터디로 평생 업그레이드 평생 청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이세요. 두 시의 힐링 스터디 꼭 참석해 주시고요. 소수 코칭 5명 이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기진 과정은 전문적인 여러분 어떤 코칭을 위해서 강사의 20년 동안 노하우를 액기수로 남김없이 다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예약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시부터 주로 1시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비용 총 동원해서 진단지까지 사용하는 모든 비용 자료까지 모든 비용 24만 9천원에 구성되어 있고요. 애니어그램 혜택으로는 강사 자격증 1급 플러스 두 시의 힐링 스터디 무료로 평생 평생 수강 플러스 가장 핵심적인 애니어그램 자체 개발된 진단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지는요. 전문가 양성 윙스가 많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개발한 진단지로 되어 있고요. 이 진단지는 프린트물로만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메일로 보낸다든지 이 파일을 공유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하시면 띠이 안 되시고요. 프린트물로 여러분 지방에 계신 분들은 택배비를 저희는 택배비를 진단지 비용으로 받습니다. 택배비로 여러분들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활용을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료를 하신 다음에는 자료까지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저희 카페에서 많은 자료를 계속 계속 활용해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과정에 꼭 함께 참여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커리큘럼 자세한 4시간은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애니어그램 진단지를 작성해보면서 쭉 풀어보면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애니어그램은 역사가 너무 오래돼도 너무 오래됐습니다. 바로 인류의 첫 번째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기록 성경에도 별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별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애니어그램의 시초입니다. 역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애니어그램의 비밀까지 알아보시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아홉 가지의 성향 바로 힘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경험해 보실 수 있으면서요. 3교시에는 힘의 중심별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미있게 동영상과 사례를 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후에 4교시에는 정말 주변의 인물별로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또 날개까지 또 이것이 긍정적인 선순환에 되는 선호되는 통합의 방향 또 거꾸로 되는 분열의 방향 그래서 그 무식적인 어렸을 때 어떤 메시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그래프를 통해서 나의 힘의 중심은 무엇인지 그것을 나눠보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줌 실시간 강의하는 모습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다소곳하면서 재미있게 개인의 성향 더 나아가서 앞으로 상담사로서 또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으로서 인플루언서에서 어떤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지를 상담을 같이 해드리면서 강연의 날개의 노하우를 마구마구 전수드립니다. 무엇을 배우나요? 바로 이렇게 진단지 애니어그램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진단지를 같이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진단지를 통해서 9가지 유형 9가지 성격 유형 힘의 중심 이 역동들 이런 것들을 여러 사례와 많은 경험을 통해야 전문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연의 날개의 20년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세요. 강사 과정 후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그런 고마운 말씀들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제가 뜻깊었던 또 이런 댓글 피드백 중에 본인께서 이 과정이 너무 좋다고 보시면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얼 후기 이고요. 3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을 들여서도 꼭 배워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힐링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선생님 덕분에 수요일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저도 행복했고 좋았던 추억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던 그런 과정이고요. 정말 눈물 나게 감사했던 후기 정말 생동감이 있었고 유익했다라는 정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요. 기존에 배웠던 것은 수박 겉하기에 불과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정말 강의가 너무 가장 좋았다. 별표 5개 이렇게 해주신 분도 계셨고요. 심지어 면접까지 잘 보게 되었고 좀 신선했다라고 좋은 평가 주셨습니다. 자 강연의 날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업교육에 20년 동안 몸담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또 사람을 대했던 노하우 또 여러 강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노하우를 조금 전수받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과정이고요. 소수 코칭 또 단시간에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또 이렇게 제가 방송 출연했던 모습도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산유수와 MBC에서 출연했던 모습 연예인들과 같이 MBTI 심리 분석 프로그램 같이 했던 모습까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지방에 있어서 해외에 있어서 출입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저는 빨리 전수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 드리고요. 나이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랑 하는 게 쑥스럽고요. 조용히 잘 커리어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딱입니다. 또 나는 강의를 하고 싶은데 또는 상담을 하고 싶은데 좀 더 폭넓게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발행기간은 한국기업인재연구소 입니다. 자격명 애니어그램 강사 1급 자격증 이고요. 정식 한국지검 역회번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입니다. 위에서 샘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전문가로 다시 커리어 업그레이드 엔작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이킹 나이킹